네, 아직 많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서툴지만 그래도 저희 리스앤드라는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리스앤드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씨도 앞으로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다 처음인 만큼 아직 서툴고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저희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나 씨도 큰 인사 해주세요 네, 제나입니다 아직 어색한 부분이 많지만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앞으로의 활동도 더 열심히 하는 제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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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이씨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메이입니다 제가 처음 준비한 앨범이라 아직 많이 긴장도 했고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햇살메이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햇살메이 많이 많이 기억해주세요 햇살메이였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리뷰 씨 네, 리뷰입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석철과 어색한 신인이지만 많이 성장하고 노력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석철의 첫 코듬입니다 첫 코듬입니다